5cm인가? 나중에 제가 여기다가 몇 센치인지 정확하게 재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텐션이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야 할게 마치 여러분 에어컨트 필요 없이 구독 팔로우 네 지금 얼굴 정체 끝에 담당하고 있는 터령 기영수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용인에 있는 흥덕 흥덕의 레슬링 중이에요 레슬링 중에서 레슬링 중에서 레슬링 중에서 네트 좋아요 바다비 바다비신 레슬링 한번 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강훈련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전 근육훈련 배틀로프 우리 그 배틀로프가 얼마지? 비싸죠? 배틀로프 배틀로프가 비싼데 그 우리 고무줄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무줄 고무줄로 이거 얼마지? 5천원인가? 7천원인가? 고객님과 14,000원의 배틀로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전 근육훈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고급자들이 쓰는 고무줄 7cm거든요 7cm? 근데 이건 좀 얇은 거예요 근육운동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고무줄을 자 이것도 자 이거 좋냐 고무줄 이렇게 오오 깜짝이야 오씨 자 고무줄을 잡는데 자 새끼손가락 붙어 한번 쫙 당겨줘서 새끼손가락 딱 이렇게 딱 잡아줘 거의 이 엄지랑 검지는 얇은 건데 한 5cm인가 나중에 제가 여기다가 몇 센치인지 정확하게 재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배틀루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일단 요거를 요렇게 어 한 쪽씩 잡아주고요 한 쪽씩 잡아주고 일단 텐션이 있게 텐션이 있게 이렇게 뒤로 와줍니다 이게 서로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너벌너벌 하면은 이게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텐션 있게 이렇게 조금 요렇게 놓고 이제 이 파트너와 하비가 해야 돼요 하비가 대개의 생각을 잡고 자 손주기가 주기 시작 요로케 내야 돼 요렇게 내야 돼 요렇게 내야 돼 하비가 대야 하비 맞을냐 자랑 잘 돼 자 자 다시 주기 시작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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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마치 마치 여유의 에어판도 필요 없이 선풍이도 필요 없이 자 이렇게 하고서 미국 앞에 히터가 힘들고 지찰로받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 사람도 시험하고 우리는 힘든데고 자 이렇게 해주면 근지구력, 수기종목 선수들이 하는 필요한 전환물이나 상황들의 근지구력에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이거 진짜 제가 지금 한 30초씩 한 3세트? 4세트 했는데 지금 여기가 벌써 없었어. 벌써 왔어요. 오늘 이 실전 근육 훈련 여러분들도 이 고무줄, 이 얇은 고무줄 두 개만 있으면 이 배틀로프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.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실전 근육 훈련에서 뵙겠습니다. 자 눌러라 좋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아 진짜.